똑같은 스토리로 영상 3개를 뽑은 레전드 아스카로시입니다. 이번 편으로는 CG 감사제 리뷰 미의 해석 영상 마지막이 되겠군요. CG의 감사제 영상 3번째, 루카의 시점에서 보는 미코토와 루카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루카와 미코토가 유니소를 활동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 모드의 신이었던 루카도 천재 실력과 미코토도 아직 신인이었던 당시, 사무소에서는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한 감사제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그녀들을 담당했던 매니저는 한 팀당 30분이기는 하지만, 홈무대에서 하는 무대이니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신인이긴 해도 둘 다 실력에 출중한 실력자들이었던 만큼, 어떤 무대를 보여줘야 무대가 기뻐할지 고민하던 때, 루카는 현대무용을 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기본기가 출중했던 만큼 여러 분야에 도전하고 싶었던 미코토는, 루카가 제안한 현대무용이라는 새로운 무대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미코토는 새로운 도전, 루카는 자신하고 미코토만이 할 수 있는, 다른 누구도 흉내지 못하는 스테이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푼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두 사람의 본격적인 레슨, 처음에는 어렵고 익숙지 않은 안무였다보니 많이 헤매기도 하지만, 미코토의 센스와 루카의 노력 덕분에, 그녀들의 실력은 금세 안무를 잃혀가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안무의 비전이 보이자 슬슬 무언가의 이미지를 잡고, 본격적인 무대 준비를 들어가고 싶은 미코토. 무언가 심호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담긴 것 같은 이미지를 말하는 루카. 그 멋진 이미지를 목표로 둘은 본격적인 비행 및 레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업계는 그녀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죠. 어느 오후, 조용히 미코토를 따로 부른 매니저. 이번 팬 감사재가 아이디어를 칭찬하는 한편, 무언가 무거운 분위기였던 매니저. 멋진 아이디어인 만큼 열심히 레슨을 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도 알고, 두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계속 레슨을 해온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매니저지만, 이 이상 루카가 감사재 레슨에 스케줄을 소모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또 루카의 정규방송이 잡혔기 때문에 매니저도 꼭 성공시키고 싶어서 계속 어찌저찌 조정을 해온 듯 했지만, 윗사람들은 더 이상 레슨의 시간을 쓰는 것은 좋은 인재 낭비라고 판단하고, 두 사람의 무대에 보여줄 현대 모형을 그만두자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딱 물을 타는 시기인 만큼 두 사람을 착실하게 키워나고 싶어하는 사무소. 물을 언제나 응원해주고 기뻐해주는 팬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그걸 위한 감사재지만, 그만큼 두 사람의 미래도 중요하니 두 사람의 미래에 투자하는 게 오르며,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내부 기념지나 스테이지에 집중하면 그 미래의 길이 막힐 것이라고 생각해 힘들긴 해도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합니다. 계속 거듭해서 사과하는 매니저와 어쩔 수 없다며 세트리스트를 변경했다는 미코토. 이대로 어중간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보여주는 게 맞다며 미코토는 이 제안을 승낙합니다. 다만 루카만이 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하게 반대, 미코토도 현대무용은 다음 기회에 또 보여줄 수 있으니 다음을 기약하자고, 어중간한 상태로는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아파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루카. 루카는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며 반드시 미코토와 함께, 미코토와 함께 최고의 스테이지를 만들 것이라며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말합니다. 반드시 꼭 무조건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미코토를 설득하는 루카. 미코토의 모형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자신 때문에 미코토의 모형을 쓸모없게 만들기 싫다며 계속. 이 뒤의 감사재 스토리에서는 루카와 미코토의 가거는 나오지 않고, 리츠카는 가창, 미코토는 안무를 택한 무대를 보여주고, 성과란 무엇인가, 감사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만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나온 루카의 스토리만으로 예측을 해보면, 역시 두 사람의 무대는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무소에서 다른 감사재 무대를 선보했을지, 아니 그냥 포기했을지는 의문만이 남았지만, 그래도 전 어떻게든 무대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자신 때문에 미코토의 모형을 쓸 수 없게 되었다 해도, 일단 자신도 아이돌이고 목표가 있는 이상은 말이죠. 다만 루카는 만족하지 못한 무대였을 것이고요. 감사재 본편 마지막 루카의 아픈 듯한 감정은, 아마 자신이 보여주지 못한 그 춤과 무대를,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실력없는 꼬맹이가, 미코토의 춤과 무대를 돋보이게 연출해준 것에 대한 질투와 분노, 그리고 당시에 아무런 힘이 없던 무력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합니다. 감사재 오프닝에서는 그저 질투와 분노였다면, 후반의 엔딩에 가서는 그 감정과 함께 자신의 무력감도 같이 느끼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과거 스토리와 현재 스토리를 통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어디까지나 스토리를 보고 내린 추측이며, 여러분들의 생각과 공식이 앞으로 전개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립니다. 먼저 앞에 두 개의 영상에서 계속 언급했던 루카와 니치카의 이야기, 두 사람의 미코토를 동경하면서 동시에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죠. 특히 동경이라는 틀이 크다 보니, 자신들보다 미코토를 먼저 빛내고 싶어 하는데, 이는 루카의 과거 스토리와 니치카의 감사재 스토리에서 보여준, 미코토의 춤을 자신 때문에 못쓰게 할 수 없다라는 말에서 확실히 알 수 있죠. 두 사람 다 최선을 다해 미코토를 돋보이게 하는 멋진 무대를 선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루카는 결국 지금까지 준비한 미코토가 자신의 무용을 선보일 수 없어, 만족스러운 무대를 만들어줄 수 없었고, 니치카는 미코토의 춤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는 결과를 달성했지만, 반대로 자신은 춤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무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과 결과는 니치카에게도 잔인했지만, 루카에게 참 잔인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노력했지만 자신 때문에 보여줄 수 없었던 걸,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무명의 풀력 없는 아이가 반은 성공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니치카와 루카의 관점이고, 이 다음은 미코토와 루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전 이번 감사재만으로는 두 사람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미코토와 루카는 어깨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했고, 과거 해상시 두 사람은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보였죠. 두 사람의 더 깊은 갈등은 아마 그랜드 혹은 랜딩 포인트를 통해 깊이 다루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감사재에서 보여준 것은 니치카와 루카가 닮은 듯 잼지 않았다는 것과, 과거 미코토와 루카는 현재는 다르게 사이가 가까웠고, 루카는 지금보다 훨씬 밝은 아이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현재 루카가 딥하며 어두운 분위기를 보여주는 이유는, 미코토와의 갈등과 함께 아마 계속해서 사무소에서 루카를 밀어주면서, 두 사람의 유닛관계가 점점 붕괴되면서 어두워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루카는 자신을 통해 더욱 실력있는 미코토를 돋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어째서인지 자신에게만의 일이 계속 들어오고, 미코토는 점점 안중에도 없어지고, 자신은 미코토와 유닛으로서 활동하고 싶지만, 스케줄은 개인 업무만 들어오고, 미코토는 오히려 그런 루카를 위한다는 이유 하나로 거리를 두며, 결국 두 사람의 갈등, 아니 루카의 고민의 골은 깊어지고, 결국 어떠한 계기로 붕괴가 되었다. 현재 감사재 해상까지 해서 미코토의 윙그, 노캐스를 합쳐서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츠바사를 중호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미코토와 루카의 갈등은 루카의 인기를 통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재라는 무대와 현대무용이라는 장르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리 커뮤까지는 레슨 중도 후 미코토의 개인 행동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진 것이 아닌가 했지만, 역시 루카의 인기몰이하고도 관계가 있어 보여서,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네요. 아마 미코토가 전 소속사하고의 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루카의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발언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감사재 뇌절 시리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즈와 루카, 츠바사와 아마이 사장 하즈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떡밥과 스토리가 풀리는 대로 뇌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